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sql 마지막 시간입니다 sql 제어하고 시스템 카탈로그 요 부분을 묶어서 보고 뒤에 있는 확인 문제랑 예상 문제를 모두 풀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혼자도 풀 수 있겠죠 답을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답을 비교하면서 풀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강의 듣기가 싫다 왕도목의 목소리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게 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ql 제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제어 역할하고 그 다음에 권한 역할 무결성 뭐 이러한 것들 병행제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4개가 있었어요 커밋하고 놀백하고 그랜트하고 리버크 두개가 이제 구비인 묶이는 거고 커밋롤백은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롤백은 되돌리기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권한위임 리버크는 권한을 해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다 말씀드렸죠 뭐 커밋이나 놀백 다 같은 내용이 되겠구요 이제 뭐 밑에 나오는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김길동인 학생의 연락처를 이렇게 232-0077로 갱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고 학생 테이블에 세트 연락처를 이렇게 바꾸고 웨어 성명이 김길동이다 그래서 주고 나서 얘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커밋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뭐 사실 꼭 넣진 않아도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요거 실행하는 순간 우선 갱신이 되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야 이렇게 완전히 하겠다 라는 거죠 이 커밋을 한 뒤에는 우리가 이제 변경이 안되는 거죠 다시 업데이트 문을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롤백 명령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 딜리트 한 최길동이 애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랜트가 좀 몇 가지 옵션이 있어서 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랜트 명령어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랜트 그리고 권한 내용 온 테이블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to 사용자 이렇게 되고요 자 위드 그랜트 옵션 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사용자한테 위드 그랜트 옵션 이렇게 주면 이 권한을 얘가 뭐 B라고 하는 애 혹은 C한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또 하나 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면은 그랜트 권한 내용 온 테이블 이름 to 사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자가 사용자 C에게 테이블 B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자 위드 그랜트 옵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관리자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관리자가 사용자 OTH에게 그랬으니까 to OTH 이렇게 되겠죠 학생 테이블 그래서 온 학생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한을 필요 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불어야 할 수 있는 위드 그랜트 옵션을 같이 주도록 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보크라고 하는 거는 권한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랜트 했던 애들을 리보크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용자가 관리자가 하위 관리자가 다른 데로 전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크 그 다음에 권한 내용 이렇게 되겠고요 온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프롬 사용자 캐스케이드는 뭔지 아시죠 하위의 권한을 위드 그랜트 했을 경우에 걔네도 한꺼번에 다 소거해라 다 제거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OTH에게 부여했던 학생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취소하시오 그랬어요 리보크 업데이트 온 학생 프롬 OTH 캐스케이드 이렇게 했고 이 캐스케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만약에 이 OTH라고 하는 사용자가 하위 사용자에게 다른 권한을 줬을 경우에는 그 권한도 해제하시오 라고 하는 옵션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SQL 지리문으로 각각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우선 첫번째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지시사항 1 첫번째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03-1212 이름이 강의형 주민번호가 800-628 어쩌저쩌고 전공사회채우 어쩌저쩌고 얘네를 자료를 삽입하고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것까지 우리가 작성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야 되겠네요 메모장을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메모장으로 쓰는 거 아니다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선생님 시험장에서도 메모장 쓸 수 있나요? 하시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얘네를 삽입하라 그랬으니까 인서트 문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인서트 어디다 들어가는 거죠? 자 into 학생 테이블에 들어가겠네요 학생 테이블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속성 이름을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학번도 들어가고요 이름도 들어가고요 주민번호도 들어가고요 전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년도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얘네 필드명 생략해도 되죠? 이제 필드명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베일 유즈 요렇게 해주시고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학번인 03121 들어가고요 두번째인 강의형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다음에 세번째는 주민등록번호니까 얘는 문자에요 주민번호는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죠 800628-1765432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다음에 전공은 사회체육이네요 사회체육 이렇게 해주시고 3학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승인까지 해주라고 했으니까 commit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필링이 틀렸네요 여기 이제 필드를 아마 답에는 포함하도록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전체 필드가 다 들어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자 다음 지시사항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이순신 학생의 학년을 3학년으로 수정하려고 했으나 2학년으로 잘못 수정했대요 음 자 이때 수정된 작업을 취소하는 거 뭐요? 롤백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시사항 3 관리자가 사용자 AA에게 학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준대요 검색이니까 셀렉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권한 부여까지 하는 명령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 그랜트가 되겠죠 그랜트 어떤 걸 알았어요? 우리 검색할 수 있는 걸 알았으니까 셀렉트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우리 어떻게 해요? 온 그 다음에 온 테이블 이름이 학생이네요 학생이고요 또 누구한테 라고 그랬냐면은 AAA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O AAA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하위 애들한테까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WITH GRANT OP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ITH GRANT OPTION 요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같은데요 됐고요 다음에 관리자는 사용자 AA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또한 사용자 AA에게 부여했던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권한 취소하는 거네요 자 그럼 얘는 무려 리보크가 되겠죠 그래서 리보크 리보크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부여했던 게 뭐가 있어요 셀렉트죠 그래서 리보크 셀렉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서 온 학생 테이블에서 또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거 누구 누구에 권한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FROM AAA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CASCADE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마 답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문 형식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음 뷰하고 시스템 카달로그가 있어요 뷰 라고 하는 애는 어떤 역할인가요 원본 테이블에서 가상의 테이블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게 되면은 보완성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기본 테이블에서 내가 필요한 애들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요약 효과가 있습니다 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요걸 가르치는데 창문 바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 뭐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뷰가 좋아서요 그렇게 핑계를 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여뻤던 여대생이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합니다 벌써 10여년이 지났네요 자 뷰 여기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로 처리 과정 중 중간 내용이 기본 테이블 중 일부 내용을 검색해 보여주거나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 테이블이래요 자 뷰는 실제 물리적으로 기업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논리적 도입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성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이상인 학생이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는 이런 쿼리를 내게 되면 요란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트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뷰 생성하는 거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뷰 뷰 이름 속성 이름 해가지고 에즈셀렉트 기본 테이블의 속성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에 기본 테이블 이름 웨얼 조건 체크 옵션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DDL 보면서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에즈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테이블 속성 이름을 기입하는 거고 기본 테이블 속성 이름과 뷰의 속성 이름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테이블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 때는 B라고 한다든지 뭐 요렇게 변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운 별치인 거 같은 겁니다 자 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테이블 이름을 기입하고 위드 체크 옵션 같은 경우에는 뷰에 대한 갱신, 삽입, 수정 등의 연산 시에 웨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한 옵션이래요 그래서 위드 체크 옵션 요것만 좀 더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의 학번과 성명, 연락처 속성을 이용해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으로 구성된 3학년 연락처 뷰를 생성하래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reate view 3학년 연락처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여기에 사용되는 속성 이름이 학년,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리고 as select 해서 이거는 이제 원본에 있는 애들이 되겠죠 원본, 번, 성명, 연락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요렇게 요렇게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아니라 전화번호로 우리가 이제 뷰에서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조건에는 이제 3학년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론 하나 더하기가 있네요 with check option 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create 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dml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을 주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예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where 조건을 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with check option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는 삽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with check option이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해도 돼요 원 테이블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3학년이 아닌 애들을 추가할 수 없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제약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뷰를 삭제할 때는 뷰를 삭제할 때는 드롭 명령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뷰를 어떻게 해요? 드롭으로 드롭 뷰, 뷰 이름 리스트릭트하고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필기에서 많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뷰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변경이 안 됩니다 알터가 안 돼요 삭제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뷰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드롭 한 다음에 새로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 요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코드는 드롭 뷰, 3학년 연락처, 캐스케이드 요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의 특징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뷰도 자동으로 제거되고 뷰에 대한 검색은 일반 테이블과 광이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뷰에 대한 삽입, 삭제, 갱신은 제약이 따른다 뷰의 속성의 기본 테이블에 기본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삽입, 삭제, 갱신이 되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상현상이나 우리 정교화 부분에서 보게 될 거고 보안 측면에서 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뷰는 알터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정의된 뷰는 변경할 수 없고 삭제한 뒤에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스템 카달로그도 뭐 필기에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카달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인덱스, 뷰, 제약 조건, 사용자 등의 개체들에 대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결국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구요 시스템 카달로그 얘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의 다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모음이 시스템 카달로그니까 다른 말로 그냥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네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카달로그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시스템 카달로그와 데이터 사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 차이점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메타데이터랑의 차이점을 쓰시오 뭐 이런 것을 쓸 수 있겠죠 이건 좀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 시스템 카달로그 내에 저장되는 게 메타데이터다 그래서 간혹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스템 카달로그는 일반 테이블과 같이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이 되고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달로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지만 시스템 카달로그 내용의 삽입 삭제 갱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DBMS가 시스템 카달로그 갱신은 사용자가 SQL문을 실행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네요 이 얘기가 뭐냐 바로 DBMS가 걔를 직접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진 가상의 테이블을 말한다 좋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 문제 지문을 우리가 답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라면 뷰는 크리에이트문을 이용해서 생성되고 드럼 문을 위해 삭제한다 다음은 D 회사의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릴레이션 스킴입니다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 직위 연락처 있다 사원 테이블에서 직위가 대리인 사원들의 4번 이름 연락처를 가진 대리사원 명단 뷰를 만들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바로 밑에 이제 답이 보이니까 답을 보면서 한번 써보자는 거지 자 크리에이트 뭐라구요 뷰 여기에서 뷰 이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답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지 뷰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대리사원명단 대리사원명단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은 4번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원 테이블에서도 똑같은 애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as select 여기서 사용하는 애가 지금 여기 보면 4번인데 여기에는 사원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원번호 두번째 이름은 사원명 이렇게 되겠고 연락처 같은 경우는 그냥 연락처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게 된다 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 별도로 그 외의 조건은 없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답에는 밑에 별도의 조건이 좀 더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 그런데 직위가 직위가 대리인 애들 있군요 그래서 from 사원하고 where 조건을 하나 줘야 되겠네요 where 여기에서 사원 테이블에 누구예요 사원 테이블에 누구랑 누구랑이냐 직위라고 그랬죠 직위가 대리인 애들 대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시오 그리고 단 생성 이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위드 체크 옵션까지 같이 주면 되겠네요 자 위드 체크 옵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예상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A 대학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파악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 명세서가 있군요 테이블 명세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SQL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지 뭐 테이블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여러분들은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야 멀거니 보지 마라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 거예요 테이블 이름은 닥터래요 어디에 써요 닥털이 닥털이 어딨어요 여기에 있네요 닥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고 크리에이트 닥털 여기서 사용되는 필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C 아이디 우선 한번 볼게요 자 문자 다섯 자리 라고 그랬으니까 자 캐릭터 파이브 두번째는 덕네임 이래요 덕네임은 캐릭터 ctr 열자 다음에 덕department는 디파트먼트는 문자 20자리 이래요 그래서 20자리 캐릭터 이렇게 줘야 되겠죠 차의 20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필드별로 우리가 이제 콤마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닥 섹스 성별은 문자 한 자리 이래요 그래서 캐릭터 캐릭터 한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요 기본키가 닥 아이디에요 그래서 프리머리 키 프리머리 마리 키 뭘로 줍니까 덕 아이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제약조건이 있네요 닥 섹스는 f 또는 m 값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컨스트 레인트 여기에서 이제 제약조건 이름이 별도 없으니까 이름을 하나 그냥 임의로 적어 주는 거예요 섹스의 체크 조건이다 이렇게 적어 주고 자 체크는 실제 체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가로를 넣어서 우리가 좋으면 주게 되겠죠 닥 섹스가 섹스는 뭐 만들어 올 수 있다구요 자 f 또는 뭐예요 m이죠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답안에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 그 다음에 메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답에 있는 그 오아문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에 예상문제 두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영 컴퓨터는 컴퓨터 제품 소매점을 납품하는 회사다 최근 이 회사는 더 많은 소매점을 관리하게 돼서 효율적인 판매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대요 규아는 개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고 규아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일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규아가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SQL문으로 표현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에스키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석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 보니까요 크리트 테이블 스테프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id name, shop id, 프리머리 키, 포레깅 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 줬네요 두 번째는 이제 샵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을 또 만들었고 세일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파악한 내용을 참조해서 현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직원 성명이 a인 직원 코드를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직원 코드에요 직원 코드는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네요 스테프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여기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명이 a인 직원명이 a인 거래요 요걸 보고 해야 돼 봤어 그지 잠시만요 이게 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군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테이블 속성에 대한 괄호를 안 줬네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 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래서 크리트 닥터 요렇게 해서 요 괄호 안에 얘네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명세가 되니까 자 요거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다음에 2번입니다 물품 릴레이션에서 프라이스의 속성 값이 누린 상품명을 검색하시오 2줄을 쓰면 되겠네요 이제 물품 릴레이션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프로덕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셀렉트 스펠링은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가져오라 그랬냐면 상품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프럼 어딥니까 얘가 프로덕트네요 프로덕트 여기서 가져오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였습니까 우리 어 뭐 금액이 없는 거였나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놈의 기약력이 아주 그래요 아 프라이스 속성 값이 눌 이래요 상품명 검색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상품명 검색하는 거고 여기에서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걸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스 이즈 눌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직원 코드가 10인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담당하는 상점 이름을 중복을 배제하고 검색하래요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직원 코드가 있는 곳과 상점 이름이 있는 곳이 테이블이 달라요 우리 직원 이름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기니까 상점 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 직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상점 코드가 있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실제 가지고 와야 될 애는 상점 이름이에요 상점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얘는 하위 지리를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써보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내가 검색하려고 하는 거는 상점 이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프라임 샵 주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 디스틱트는 왜 쓰는 거예요 디스 얘는 중복을 제거하라 그랬죠 네임 해 주고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냐면 얘는 샵에서 가지고 와요 대신에 이제 조건절이 가겠죠 웨얼 조건이 가는데 얘의 조건은 뭐냐 바로 샵에 있는 애 한번 보자 샵 테이블에 있는 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상점 코드와 우리 문제에 있는 해당하는 직원 있잖아요 직원 아이디가 10이네 직원 코드가 10이네 걔의 상점 코드를 가져오면 돼요 어디에서 얘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원 코드를 검색해서 직원 코드를 조건으로 해서 상점 코드를 가져오면 돼요 자 요거는 따로 놔두고 밑에다가 가로를 쳐서 하위 지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셀렉트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게 뭐라고요 상점 코드에요 샵 아이디에요 자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from 어디에서 스태프에서 가져와요 어떤 조건으로요 웨얼 조건 여기에서 우리 아이디가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10이라고 그랬나요 10이라고 그랬죠 요러한 조건을 갖는 하위 지리를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문자열이네요 그래서 얘네 숫자가 아닌 요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샵 아이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 보시면 샵 아이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샵 아이디가 결국은 상점 코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상점 코드가 뭐예요 아이디죠 아이디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애는 샵 테이블에 대한 애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필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회원 아이디가 10인 애들 스태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샵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목록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1 또는 A2 뭐 아니면은 A3 뭐 이런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네를 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게 되면 이 세 명에 해당하는 샵 아이디가 샵에 있는 샵 코드가 가져오게 되겠죠 샵 아이디가 A1 A2 A3 라는 애를 하위즈리에서 검색해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얘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약간 까다롭기는 한데 이 정도는 뭐 작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상품명이 usb 로 시작하는 상품과 총 판매된 수량을 검색하시오 그랬는데 요게 좀 오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총 판매된 수량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상품명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상품명하고 총 판매 수량을 합계를 내서 계산을 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품의 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품의 총 판매된 수량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검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셀렉트 검색할 게 총 판매 수량이죠 총 판매 수량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판매된 상품 개수가 있어요 그럼 PSALE 합계를 계산하면 되네요 집계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UM 주고 여기다가 PSALE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냐면 FROM 어디서 가지고 와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세일 테이블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 이게 대소문자로 선생님 안 가리시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소문자를 안 가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리트 퇴입을 하고 요렇게 그 뭐야 이게 DDL 쪽에는 대문자고 나머지 안에 있는 필드나 얘네들은 소문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얘네를 대소문자 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얘네를 나중에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요 얘네가 자동으로 얘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굳이 얘네를 대소문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대문자로 변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rom Save to Sale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가겠죠 Where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USB로 상품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Product 이쪽에서 가겠네요 그래서 상품명이 바로 네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품명을 웨얼저를 이용을 해서 조건 검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대상 테이블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이쪽에 있어 그럼 뭘 써야 돼요? 하위 제일 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우선은 작성을 좀 해 볼게요 우선은 그래서 셀렉트 검색을 합니다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제품명을 가지고 와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USB라고 하는 애 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두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라는 걸 또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roduct 여기에 Product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시죠 레퍼런스 해 가지고 Product에 ID랑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결국은 검색해 와야 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품명이 아니라 얘랑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거는 요거를 직선으로 한번 그려 보죠 이 ID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ID랑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건은 여기 테이블 세일 테이블에서 PID로 주고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것은 이쪽에서 ID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Where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PID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누구인 거예요? 바로 ID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Select ID From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Product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가야 되겠죠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네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네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USB로 문제를 좀 보죠 USB로 시작하는 거라 했으니까 만능 문자인 %를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홋다운표로 묶어 주면 될 것 같고 또 이 만능 문자를 쓸 때는 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Like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위 지리를 만들어 주고 얘네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결국은 USB로 시작하는 해당하는 ID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수개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수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SB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USB 마우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는을 쓰면 안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로 인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보니까 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Where are PID in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조인되어 있는 애들이 이쪽에서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애는 우리가 ID로 되어 있고 실제 내가 검색하고 있는 세일 테이블에는 PID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은 PID로 주고 내가 가지고 오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서로 매칭을 해 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웰의 키에 대한 내용 배우면서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드명이 서로 달라도 된다 대신에 형식은 같아야 한다 보세요 형식이 지금 캐릭터 파이브로 똑같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상 문제 3번입니다 귀하는 H통신사의 휴대폰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이다 다음은 대리점 정보와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작업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대리점 테이블에는 지점명하고 도시, 전화번호, 정업원수, 자본금, 지점개설일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사업주는 사업주명이 있고 사업주 번호가 또 따로 있네요 지점명도 있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지점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여기에 뭐 사업주 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점명에 해당하는 사업주명을 검색해서 연결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점, 이중점, 갑지점, 을지점, 병지점, 정지점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인후점은 없네 인후점은 없네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룰도 있어요 자 H통신사의 대리점 관리자 담당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리점 테이블의 지점명과 사업주 테이블의 지점명이 같은 아 그럼 얘만 빠지고 다 나오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요청하니까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도록 작성하시오 결국은 여기에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지점명이 같은 애들을 검색하라는 얘기네요 지점명이 같은 애들을 검색하시오 조건을 그렇게 주면 되지 뭐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셀렉트 뭘 가져오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대리점에 있는 애들이 필드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약간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지점명, 도시,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본금 맞네요 대리점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왔어요 대리점 보통 그냥 에스터리스크 쓰면 되는데 두 개 테이블을 쓸 거기 때문에 대리점 이렇게 하고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from 두 개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자 대리점하고 사업주 테이블 있었죠 사업주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자 조건으로는 조건인데 왜 주알라시 나오죠 조건으로는 자 대리점 테이블에 대리점 테이블에 지점명과 그리고 사업주 테이블에 지점명이 같은 애들을 가지고 오시오 요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테이블을 두 개를 참조해 가지고 같은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일종의 조인 형식이 됩니다 요렇게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관계대수를 이용한 연산결과이다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SQL문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파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도시라고 하는 필드명을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종업원수가 5 이상 5 이상이 되겠죠 이면서니까 요게 이렇게 위에 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면서에요 자본금이 또 이게 5억 정도 되나 봐요 자 5억인 애들의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위에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대리점 테이블에서 또 가져오는 거네요 프롬은 대리점이죠 자 대리점에서 종업원수가 다섯 명 이상이라 그랬죠 자 그럼 다섯 명 이상이니까 어떻게 될까 한번 박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다섯 명 이상이 되겠네요 자 이중에서 쭉 요렇게 보니까 그중에서 또 자본금이 이게 5천만 원이군요 5천만 원 이상인 애들이다 그랬으니까 다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음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니까 결과는 도시는 서울하고 전주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서울이 두 번이라서 중복이 됐는데 한 번만 나왔네요 그럼 디스틱트도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렉트 셀렉트 이렇게 되겠고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도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였어요 중복이 서울이 두 개였는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디스틱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디스틱트 요렇게 주면 되겠고 프롬은 뒤에 줬잖아요 어디에서요 대리점에서 가져오시오 됐고요 자 where 조건 갑니다 조건은 종업원수가 5 이상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종업원수가 예 어떻게 해요 예 5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이상이네 부등호 주의하셔요 저기는 우리 문제에서는 요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부등호를 줬죠 근데 얘는 우리 산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요렇게 준다는 비교연산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천이니까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제 디스틱트 예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있는 이 엔드 표현 여기 보이시죠 요거 두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잉 자 대리점이 속한 도시가 서울이 아닌 지점에 사업주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문을 완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보면은 얘는 좀 써봐야 되겠다 자 셀렉트 우리가 사업주명을 가지고 오게 되겠고 프롬 사업주에서 웨얼 지점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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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서울이 아닌 거래요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우리가 지점명 낫 어 밑에니까 하위지리가 있구나 자 지점명을 가지고 오고 그 지점명과 는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낫인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자 프롬 대리점 웨얼 도시 서울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요 하위지리에서 나오는 애들이 아닌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점명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낫인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지점이 두 곳 이상인 도시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SQL문에 결과가 제대로 되도록 검색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우선 결과물이 요렇게 나왔어요 소속 도시라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애는 이제 도시 인가봐요 필드명이 위에 보니까 아 도시로 돼 있군요 도시를 여기 소속 도시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as 가 되겠네요 그리고 from 대리점명 됐구요 얘는 뭐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 where 종업원 수가 5 이상 group by에 해당하는 조건이 별도로 있으니까 얘는 having 요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건 쉽다 다음에 이번에 4번 예상 문제입니다 자 SQL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다음 K대학교와 학생 교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튜던트와 프로페셔널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스튜던트 테이블은 S넘버 S네임 디파트먼트 리얼 P넘버 그레이드 P네임 숙성으로 구성이 된다 프로페셔널 요렇게 구성된다 요렇게 구성된다 요렇게 구성된다 그랬어요 스튜던트 테이블은 프로페셔널 테이블의 상위 테이블로 지정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참조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니까 foreign key 해가지고 P네임에서 프로페셔널해서 P네임하고 서로 연결해 놓는 웰의 키로 연결이 돼 있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업 요구사항 보니까 위 테이블에서 학번이 101122인 학생의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구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은 음 하나씩 한번 작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요렇게 보고 우선은 검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셀렉트 여기에서 교수의 연락처라 그랬으니까 담당 교수 테이블 쪽에 가서 연락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프로페셔 이쪽에 있고 연락처 보니까 폰이고 문자열이네요 그래서 폰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폰을 우리가 검색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검색을 하느냐 그럼 검색해 봐야죠 자 프롬 어디서 가지고 좀 아까 우리 봤었죠 프로페셔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SSSOR 이렇게 되나요 정확하게 맞냐 요렇게 보겠습니다 음 프로페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웨얼절이 가야 되겠죠 조건절이 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여기서 학번이 여기에서 보면 위에서 학번이 있으니까 학번 테이블에 있는 10 11 2인 학생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기본키가 S넘버로 되어 있고 포링키는 피네임 요게 나와 있는 피네임하고 이쪽에 있는 피네임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피네임 바로 담당 교수를 검색해오면 되겠네요 어떤 어떤 여기에 있는 학생 넘버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10112 맞나요 요에 요놈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요쪽 테이블에서 그 피네임을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위에 이제 뭐 레코드가 좀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위 지리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우리가 검색해 올 거는 바로 피네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애는 누구냐면 바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피네임을 가지고 오면 돼요 프로페셔널 네임 그지 담당 교수의 거시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 거시기라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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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학생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의 담당 교수 피네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피네임 요렇게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바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죠 스튜던트 이렇게 되겠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스튜던트 넘버였죠 그래서 S넘버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 11 22 네드를 가지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튜던트 넘버가 보통 위에 이제 형식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죠 S넘버가 인트네요 그래서 별도로 따옴표를 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의 담당 교수 이름이 이름이 KHS다 KHS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KHS만 결국은 얘네가 빠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위지리에서 검색된 어떤 KHS라고 하는 이거 예를 들어서 KHS인 거예요 요런 피네임이 나오면 걔가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담당 교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는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라이크나 라이크나 아니면 뭐 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더라도 인을 쓰면 어때요 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대로 는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피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는을 쓰진 않고요 라이크나 인을 쓰면 우리가 좋겠지요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사실 요렇게 쓰셔도 되고 는도 되고 라이크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위지리죠 이 하위지리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에 있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프로페셔 테이블이 아닌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현재 프로페셔 테이블에다가 조건문으로 쓸 수 있는 하위지리 하위지리가 되겠지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현업 요구사항 다음 프로페셜 테이블에서 근무 년수가 10년 이상인 교수의 봉급을 5% 인상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프로페셔 테이블 이름을 써 줘야 되겠죠 프로페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트 주면 되겠죠 세트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무 년수 봉급을 5% 인상하는 거죠 자 봉급은 어디 있냐 급여네요 셀러리 이 셀러리를 갱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러 리 이렇게 되죠 셀러리를 어떻게 얼마나 곱해주냐면 셀러리에다가 5%네요 셀러리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퍼센트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100%에다가 5% 인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이해 되시죠 곱하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얼 조건이 가겠네요 조건은 근무 년수가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무 년수는 P.E.O. 네요 P.E.O. 가 10년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관리자 관사 이용자 A.A.A.A.A.A..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대요 자 см. grant dot 이걸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관리자가 사용자 AAA한테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대요 자 그리고 사용자 AAA 이 권한이 지금 AAA한테 갔잖아요 그 사용자한테 또 B한테 스튜던트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대요 결국은 위드 그랜트 옵션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랜트 어떤 권한을 준다 그랬어요 모든 권한이기 때문에 a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ll1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대상체가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모두 다 준다 그랬고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죠? to 이렇게 주고 띄어쓰기 상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띄어쓰기는 자동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AAA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이 AAA한테도 그 하위 그룹에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위드 그랜트 옵션을 선언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AA는 또 B한테 스튜던트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랜트 이렇게 되겠고 검색하니까 셀렉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on 무슨 테이블이었어요? 예 스튜던트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요? 삐삐삐한테 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관리자는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AAA에 대한 권한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우선 학번과 성명 학과만 입력하는 일을 지시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상 학번 성명 학과만 나타낼 수 있도록 뷰를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는 또 뷰네요 그러면은 create vi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별도로 이제 뷰 이름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임의로 줘야 되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거고 하니까 vstudent 라고 이야기 할까 봐요 스튜던트 이러한 이름의 뷰를 만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신입생들에 대해서 학번 그 다음에 성명 학과만 가지고 온대요 근데 얘네 필드 이름이 있을 거 아냐 그지 근데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다 써야 되니까 요렇게 내려놓고 학번은 s넘버 이걸 좀 변경을 해서 기억력이 안좋아서 sname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학과는 department dpt 요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뷰를 생성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실제 가지고 와야 되는 애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s, select 뭐 똑같겠네요 별도로 뭐 다른 애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요렇게 가지고 오고 from 어디에요 스튜던트 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좀 더 꼼꼼 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안상 학번 성명 학과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그때 필드명은 한글로 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학번 요렇게 하고 성명 요렇게 하고 그래서 학과 요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고생하셨구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